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오늘은 미니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손님이 주문한 감자튀김도 만들고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해보세요. 토리 장난감이 든 해피밀 세트도 있답니다. 미니 봉투에 햄버거 세트도 포장해보세요. 미니 햄버거 세트는 보관 가방이랑 햄버거 가게를 같이 만들어볼까요? 도안을 모양대로 오려주세요 햄버거 가게에 들어갈 물건들을 모두 접어서 만들어줍니다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던 나왔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같이 흘러갑니다 햄버거 가게에 들어갈 물건들을 모여줍니다 햄버거가 여기에 올랐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갈 물건들을 모두 포기하고 엮 necessita 흘러갑니다 햄버거 듬뿍이 흘러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튀김 바스켓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러스 부분만 풀이 바르고 의자를 붙여주세요 맞은편 의자도 붙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한 세로 점선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잡이 부분을 접고 풀로 붙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지대를 접어서 종이 인형을 세어보세요 햄버거 가게 건물은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 종이를 접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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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마지막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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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가방도 완성! 모자 앞면에 튀어나온 종이를 접고 모양을 맞추고 붙여주세요 페스티 ά drawn 수 있습니다 이모에 올라올 고장에 한 번也 넣어주세요 Handicap을 высок으로 잘라올 수 있습니다 발매탕이 조금 생기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